안녕하세요 웅이입니다 오늘은 엄청 큰 대왕 전보라면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우리는 신촌에 위치한 라면 81번옥이라는 일식집이고요 전보라면집 5인분 20분 안에 먹기를 도전하러 왔는데요 성공시 공짜 실패시 2만원이라고 하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한입만 실패하면 식사비 2만원에 구토를 하게 될 경우 만원이 추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총 1등 기록이 1분 52초고 2등 기록이 3분대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최대한 빨리 기록을 세워볼게요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이제 한입만큼 정도만 끓여 계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후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버터 성공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 번씩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라면도 좋아하고 그냥 면이라는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음식 맛있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 기록도 깰 겸 다시 한번 1등 기록을 세우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왜 안 오냐고 놀랬어 아니야 내일 오 누구세요? 아유 왜 아유 죄송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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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설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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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sor 방금 나의 키다 쳐가 보지 마라 우리 나봐 쩝쩝쩝쩝 대박